영주시의회는 오늘 정례회를 열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 구간을 정부의 4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권위문을 채택했습니다. 영주시의회는 권위문을 통해 첨단 배어린 국가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해서는 중부권 교통물류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부권 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문경 영주를 거쳐 울진까지 총 330km를 잇는 철도사업으로 4월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는 점촌 영주노선만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